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붕붕이를 잡았고 저것들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려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도토리는 하나 먹어두자 아이템이 어떻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으니 음 됐네?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피하긴 피했네 빨간 지붕엔 아이템이었나? 이 꼬마 요시들이 패널을 집어삼킵니다 각각 색깔이 다른 꼬마 요시를 한 마리씩 저에게 내려와 주세요 일단 패널의 조합에 따라서 많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도 있답니다 쿠파만 가져오지 마시구요 쿠파만 외워두자 딴건 뭐 두배가 됐건 뭐가 됐건은 그냥 신경쓰지 말고 쿠파만 외워둬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주나 그것만 좀 보면 되지 근데 여유 있으면 다 받을 걸 그랬구나 그렇게 막 격하게 움직이지는 않네 쿠파만 외워둬서 그는 어디까지 움직이지 아 내가 가서 집어와야 되는거야? 일단 너 아구 아구아구아구아구 아구아구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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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하나 아이씨 들어가고 여기 너도 하나 들어가고 이러면 너 일로와 이러면은 도시 하나 으흠 그런거구만 쿠파를 집어오면은 아이템을 못 받는거고 기노표 엠볼렘 같은거를 집어오면은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거고 분홍색은 무슨 아이템인가였고 파란색은 몇개를 가질꺼냐 이러면 그만? 별거 없었네. 난 저 계속 섞이는건줄 알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하고 멍청해서 있었네. 멍청하게. 위에서 대굴대굴 못 읽었다. 까봉이! 잠깐만. 아이스는... 됐어요. 그냥 기동면에서 더 좋은 다람쥐상태. 또 토기로 가자. 안그랬으면 죽었네. 억. 억. 이. 못 던지기 전에 일단 잡아두고. 스타 코인은 있으면 다 먹긴 해야되는데. 아 밀려난다. 잡아두고. 빠라랭. 슬슬. 어디 하나.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숨겨진 길 같은거 하나 보일 때 같은거 같아. 그렇던데. 어디 없으려나. 모르겠네. 거북이를 계속 주는걸 보면 이걸 던져서 써먹는 데가 어디 있을텐데. 이런데. 으악. 들어오시는줄 알아두면 안 들어가지구. 여긴 들어가지자. 막혀? 나오는 덴가 저건? 그러면은 뒤로 들어가봐야지. 어디. 어? 나 원참. 잘됐다. 그것도 한번 먹어보자. 어디 써먹는 데가 있나? 써먹는 데는다. 토건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었나? 굳이 뒤로 돌아갈만한 그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 토건이 딴 데 앞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보자 그냥 다시. 뭘 후진을 해가지고. 뭘 찾겠다고. 입 놓으면서 잘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무서워라. 아 안 닿네. 일로와. 일로와. 잡고 일단. 몰라 던져.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는 모르겠다. 여기. 여기 또. 난 수 쏜거 같았는데. 아 좀. 코만 던져. 으악. 잡고 싶은데 이거. 아 뭐라. 내가 잡히겠다. 여기 또. 내려가는 길이 어딨냐. 에엥. 내려오. 응? 잠깐만 잠깐만. 어디 내려가는 데가. 아. 에엥.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 토관이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길을 전혀 모르. 아. 결국 맞았네. 이건 뭐야. 아. 그냥 목숨이었고. 아. 침착해가 좀. 아. 다 안 들어가지나? 올라오고 싶은데. 아. 아 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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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면은. 찾을 수 있겠지. 응. 요런. 요. 요런 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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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를 아까 왜 못 봤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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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왜 코인이 저런 식으로 있냐. 작아지는 버섯도 있네. 이건 난 마리오 파티일 수 밖에 못 봤는데. 오오오오오. 아 그러면 이거 됐다 뛰어야겠구만 모래에 안 밀리여지게 아하 잠깐 근데 세 개 째라고 점프도 되게 높다? 으이이이이 목소리도 되게 쬐깐해지네 깻깻고 그냥그냥 잠깐만 저기 세번째였어. 난 이쪽으로 들어갔었어. 그럼 세이브 저는 어디도 있다 하는거 아니야? 있지. 이런데 이런데. 왜 아까 안들어왔냐? 아닌가? 아까 갔었나? 뭐 없어? 아마 생각해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으아. 우와. 후? 안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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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타이밍. 참. 아 하지마. 불렀어 불렀어. 될거 같기도 한데. 아. 안들어가지는구나 그냥. 일단 가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 혹시 모르겠다. 아. 또 답답해지네 이러면. 어디를 왜 빼먹었을까. 저. 아. 이럴 때 뛰어. 이럴 때 안들어가지고. 그냥 꼬리구 아이 몰라 들어가 그냥 불렀어 밟아거리는게 귀엽긴 하네 이 밑쪽도 있었구나 끄네끼리 방금 봤네 여기다 먹어보자 사막에 피는 버섯과 가봉 이게 상태에 따라서 또 갈 수 있고 그런게 다를 것 같단 말이야 어 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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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봉이 아 갈아갈아 한번 치고 버섯 챙겨먹고 저 스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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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옳지 얘네 코인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정신없게 막아야 해 어 막 뭐 징그러워 뭔진 모르겠는데 싱그러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무튼 이게 아닌데 뭐 아 저거 먹고싶어 잠깐 됐어 먹는다 먹는다 아무튼 먹는다 도망가자 이제 잠깐 이걸 왜 못들어갔지 바본가 뭐있냐 파워있고 스타있고 아트는 파워 드는 파워 드는 것도 알 눌러가지고 따로 잡아야되는구나 대시상태에서 잡는게 아니라 손 번거로워라 아무튼 아무튼 일단 요것 좀 하나 챙겨먹어볼까 왜 못낙여가냐 버섯 나름 스탁이 되었는데 그게 안되네 어 어 잠깐만 위가 안만봐도 편한데 아잇뭐 안맞으면 되는거니까 안맞으면 되는거니까 후 왜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냐 에헤이 에헤이 어떻게 또 세개를 챙겨먹긴 했네 아 근데 사막맵 저기 아까 전거는 어떻게 갔어야지 먹었을려나 모르겠네 먹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찾아먹었지 다음 꽃피우는 김소 한무와 빙글빙글 돼지 흠흠 아이스 실화 그냥 갈래 김소 한무와 내꺼 이거 흠흠흠 김소 한무왔 구름 빼서 탈때마다 그거 생각나는데 알라딘 양탄자 키노피오 오채림도 딱 거기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암만 봐도 그렇게 생각난단 말이야 어? 이게 맞냐? 일단 세이브 한번 찍고 여기 뭐 있나 위에? 헉 모르겠고 그냥 갈래? 여기 아이스 이번엔 먹어야겠다 호잉 호잉 호왕 얘를 집어서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망한 것 같다? 망했네 멍청하게 김소 한무왔 또 왔네? 죽어 안 맞아 이게? 왜 하늘에서 코인이 이렇게 떨어져 흠 흠흠 흠흠 어? 어 바로 깨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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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밑으로 들어갈래 아아 펫트 버섯이야 그냥 요 밑엔 없나? 아꼬 흠흠 어 뻑금 일단 저거 세 번째 거 같은데 근데 두 번째 거는 흠흠 몰라? 아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들어왔네 코인은 코인대로 못 찾아 국기봉도 어정쩡한 델 잡아 아쉽게 못 잡은 것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하게 가운데 더 가까운 데 잡고 에이? 모톤이 버티는 블록의 성 이름이 모톤이야? 왜 이렇게 낯서냐 용암맥 요거는 그거구나 째깐한 상태 그거로 해서 여 오요요요요요요 달리면 됐을 것 같긴 한데 안 돼 안 돼?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안 돼? 안 되는 것 같고 아이 깜짝이야 아잇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그럴 수도 있어 까딱하면 저 블럭 블럭 발판 사이에 찡겨가지고 훅 가겠는데 흠 흠 칼라 빨고 아잠깐 버섯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앗 뭐야 이건 음?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거는 나 놀리러 온 건가? 일단 잡아놔 보자 잡으면 뭐 줬었잖아 타퇸을 잡아라 3,2,1 땡 칠도 냅다 으아 부딪히 보겠다 앗 이 금방진 놈이 딜을 보면서 뛰어 야 니가 그렇게 잘 뛰나 음 대차여주 끌녀 고맙습니다 보다보러 몰 그암 맞아 저것도 몇번 몇번이란다 저번에 한번 받았었지 이건 한번 써보지 잘 됐다 그럼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괜히 또 아이템창만 차지하는거 될지 뭔지 음? 뭐에요? 뭔 도토리가 저래? 너구리 같기도 하고? 피? 뭐..뭇..뭇..뭐는 기능이야? 일단 여기 들어가지고 와 코인이다 이거는 뭐..뭇..뭇..뭇..뭇..뭇..뭐지 한번 나중에 찾아보야되겠다 피 있어 피? 피?피? 뭐야 올라갈래? 설마 이거 찡겨죽겠어? 이번엔? 그럴 일은 없겠지 없을꺼야 여기로 가는 길이 아우야 먹지마 저 위 파이프 하나 보이시지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가는거야? 아 계속 날 수 있구나 얘는 되게 좋은거였네 이거 옆에 보였던 파이프도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기 쨔깐한 코인 파이프 렌다 쨔깐한 길 이 밑으로 해서인지 갈 수 있는건 저기 쨔깐한 구멍 저거는 지금 내가 올라오도 코인을 먹을 수는 없겠고 감전히 가자 안들어가지나 이거? 나오는길이냐 이거? 나오는길인거 같고 이 위에는 또 뭐 없는거 같고 고로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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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거 찍고 뭐가 나오냐 또 아이스 안먹어 이게 훨씬 좋아 슬슬 또 코인 그렇지 저는 이렇게 나올때가 됐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사기템이 있으면은 뭐 멍청한짓만 안하면은 괜히 말았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말문이 많아버리네 멍청한짓을 할거 같아가지고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홓 으흐흐 standardized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뛰든가 말든가 하나만해라 어우 노려라 이건 뭐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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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건 뭐야 필요 없어 여기 말고 저 왼쪽 위에는 뭐 없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 에헤 길다? 이쪽 까지구나 애초에 아까 저쪽에 올라왔어요 반대에서 오는 거였네 내가 그 길 알아야지 아무튼 됐어 얘 뭐 이름 뭐였더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턴? 뭐 턴? 뭐 했지? 몰라 기억 안나 뭐 중요한가? 흐우우우 själ 쏙 또 호견낸신으로 철 들어가서 철 맞장을 걸고 drieidentified 날고있으면 되는거 아니야? 에 꿀? 나 어딨냐? 오케이. 이러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편한다 이거. 이루고 있다가 나 잃어버리면 앗 앗 웃을 때가 아니야 임마 개사귀 아이템을 지금 멍청하게 잃어버렸어 호오ㅠㅠ 안되는데 impair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